지금 이준석 백도는 제주도에 가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어떤 노력들을 기울이기 위해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도 아까 오찬 중에 제주도로 옮겨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오늘 저녁에 예정된 일정이 있으니까 그걸 마무리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본인도 리프레쉬를 했으면 저도 무리하게 거의 압박하듯이 할 생각은 사실 없었어요. 제가 우리 경선 함께 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원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했지만 본인들이 마음의 정리를 할 때까지 저도 전화도 물론 드리고 했습니다마는 마음의 정리를 하고 이렇게 순리대로 풀어가기 위해서 많이 기다렸고 또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차원에서 결국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서 서로 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함께 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 모든 문제를 대할 생각입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김종인 위원장님이 만났었잖아요. 식당에서 웃은 걸 드시고 합의했던 걸로 드렸는데 어떤 재활을 나누셨을까요? 친구분하고 둘이 여러분들이 아르켜 줬잖아요. 저도 그 식당에서 여기로 올라오는데 여러분들이 아르켜 줬기 때문에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이 다른 방에 계시다 그러면 당연히 못 볼 이유가 없죠. 갔더니 고등학교 동기분하고 두 분이 식사를 하고 계셔서 그런 통상적인 덕담하고 그러고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